일곱 남자들이 달리고 또 달린다! 전하라! 반갑다! 후! 어서와! 방탄은 처음이지? 이번 나온 뇌는 식사권 획득입니다. 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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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있는 산들 보이시죠? 설마요? 저 산에 깃발이 꼽혀있습니다. 전하라! 깃발이요? 깃발이 총 7개! 그리고 플러스 3개! 총 10개의 깃발이 꼽혀있습니다. 3개는 간식이라고요? 그 중에서 꽝인 깃발이 있습니다. 꽝인도 있어요? 꽝인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 되네요. 다 개인전인 거예요? 개인전이요? 개인전이라고요? 오마이갓! ATV는 아까 서바이벌을 통해서 원래 하려고 했는데 서바이벌이 부정 얘기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. 다른 오토바이 가위바위보! 트론트해서 우리 한 놈 빠지고 나머지 3명으로 한번 해보자. 서로 오토바이로 사람을 친다든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뛸 거야. 사람들이 안 부딪치게 조심해. 서로 서로 조심하는 걸로 이거는. 첫 번째 안전, 두 번째 안전, 세 번째 간지. 자 그러면 해볼까요? 가위바위보! 내가 먼저 할게요. 그래 너 먼저 해. 진짜 배고파. 나 치기 싫어. 자 가! 자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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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자 진영 원하겠습니다.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아아악! 아아악! 어떻게 됐어요? 어떻게 됐어요? 고고고고 하면 돼. 진짜 내가 진정하게 하고 싶은데. 고고고 하면 돼? 고고고? 아 진짜. 깃발 찾으러! 고고고! 아 진짜. 아 힘든 여전이 되겠구만. 진작하고 싶었는데. 우린 저쪽 깃발을 차지할 테니까 형 엄청 깃발을 차지할 테니까. 그럼 형이 백으로 오고 우리가 찾으러 갈까요? 내가 먹을 테니까. 네 알겠어. 조심해요 무조건. 다치지 말고. 조심. 아 어떡해. 괜찮으시겠어요? 우리가 추월할 거예요. 미안해요. 무서워. 무서워. 우후. 우진 대학 이빨. 야 너무하네. 아 전종 너무하네. 진짜. 뭐야 뭐야. 뒷발이 쏙. 아 전종 너무하네 진짜. 뒷발이 온다. 아 도망쳐. 어? 또 있다. 아 이 뒷발이야? 뭐? 이거 아니야. 잘 undocumented. 우리. nesm3 아 찼어. 아 찼어? 아 대박. 아 찼았어? 아 잘한다. 아 그래. 어! 깃발이 없어! 깃발이 없네? 깃발이 어떻게 된 거야? 깃발 어딨는데? 깃발! 나 빠졌는데? 나 안 돼! 오징야 깃발이! 내가 봤을 때! 안 돼! 안 돼! 내가 봤을 때 뛰는 게 더 빠르다! 나 안 돼! 나 안 돼! 나 안 돼! 나 안 돼! 어차피 저는 남준이 형이랑 지민이랑 같이 먹을 거 없기 때문에 난 어차피 그냥 갈라먹을 거니까 설마 애들이 안 주겠지? 나는 우정의 약속을 했는데 설마 안 주겠어요 형 우리 저같아도 놀래요? 가시죠! 아이고 잘하네! 아이고 석진이 형 잘하네 아이고 석진이 형 잘하네 와 카메라가 진짜 없어 야 몇 개 있어? 귓발 몇 개 있어? 뭐 없어요 너 하나도 없어? 뻥치지마 나 진짜 없어 나는 하나만 줘 나 진혜 뺏어갔어 어 어 됐다 아 형 진짜 아 해 아 형 진짜 아 해 아 진짜 뭐야 아 아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아 진짜 저 형 와 저렇게 자냐 귓발 하나 있으면서 아 진짜 와 너무하네 진짜 아 여기도 있겠는데 어 여기 또 있네 야 니네 바보냐? 야 니네 바보냐? 여기 있다 이 바보들아 뛰겠어 이 바보들아 아 이 바보들아 퐈 이 바보들아 이만 에 나에서 뛰는게 더 빠르러 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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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어? 네? 어? 돌 왔다 걸었어? 어디 있어요? 4개 남았어요? 4개 남았어요? 네 아 진짜 희망이 있다 없어 아 망했어 어? 야 나 깃발 안 떨어졌다 야 씨야 야 씨야 야 씨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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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내가 봤을 때 꽝이야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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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몇 개 나왔어? 몇 개 1 2 뛰는 게 유리하다니까 이런 거 없어요 되게 쉽긴 하네요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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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 Kane 야 종구야 너 몇개 찾았어? 하나요 와 나 하나 찾아줘 슈가 형이 제거 하나 뺏어 봤어요 와 쩐다 이거 하나도 못 찾고 있어 위에 방송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 찾았나? 태용아 찾았어? 찾았어? 너 찾았어? 어? 너 차 하나라도 찾았어? 아니 난 흰 형이 되겠다 와 쟨 뭔 자신감으로 안 찾지? 쟨 되게 긴 줄 아나 보다 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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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 있는 사람한테 하나 달라고 그래야겠다 위치 좀 알려주면 안 돼요? 나도 몰라 아 진짜요? 아 지민이 하나도 못 구했네 우와 깜짝이야 이거 뭐야? 우와 깜짝이야 감독님 위치 좀 알려주면 안 돼요? 나도 몰라 아 진짜요? 아 지민이 하나도 못 구했네 우와 깜짝이야 이거 뭐야? 뒤에 있어요? 어 뒤에 찾았어요? 어 하나 더 해봐 저 하나 주시면 안 돼요? 초코바를 받으면 너 줄게 네 이게 꽝이면 어떡해 꽝이라고 적혀있는 깃발이 있는 거 아니에요? 꽝이라고 적혀있어요? 그런 소리 몰라요 몰라요 뒤에 타 너랑 나랑 같이 팀하자 밥 같이 먹자 감독님 안녕히 계세요 대접 앞에 와 나 나만 깃발 없어요 끝났어요? 끝났어요? 어 끝났대 끝? 그럼 아니 끝? 다 찾았대 다 찾았대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 깃발이 10개라는데 이거 뭐 합쳐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6개 아닙니까? 잠시만요 잠시만 봐봐 깃발이 찢겼어 아 이거 내려온 뒤 너무 좋은데 저 이건 무효 아닌가 근데 제가 보니깐 깃발을 2개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똑같은 식사권인데 하나가 X가 이렇게 끝에 옆에 그니까 저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찢어버렸구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저는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야 야 야 네가 식사권 다 갖고 있네 야 야 좋아 좋아 잠깐만 야 일단 의리 의리 네? 뭐 뭔 의리? 야 조용 나 진짜 다 입먹하느라고 그래 너 너가 너 가 가 가 이거 뭐라는지 알아? 아까 저 보고 쓰레기라고 그랬어 와 와 쓰레기는 이게 쓰레기지 심하네 야 그치 심했다 이게 쓰레기지 이게 쟤가 문제였으면 어 아 버리면 돼 아 버리지 그대한테 버려야지 소금술이라도 먹어야지 아 아 그래 하기로 했잖아 나 참치도 있다고 자 그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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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정보 이리 와봐 아 저거 가져가 아 어 왜 왜 왜 왜 아 저거 귀엽다 와 대박이다 형 계속 태우고 돌아다녀는데 태우가 가지고 싶어? 안 되겠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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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우가 자가 태우가 자가 태우가 자가 태우가 자가 태우가 자가 와 아 나 하나 나만 주겠어요 떨군 거 먹는다 하하하하 좋겠다 나 한 입 먹어 나 밥 먹어요 아 일단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네 그렇죠 우리가 다 가지고 아우 저요 힐링 아 나오 되세요 하하하하 너 없냐 너 없어? 나 어떡하냐 저거 일로 와 저거 일로 와 아 자거 일로 와라고 공격은. 유기형이랑 나만 못먹은거야 내가 강남마다 양꼬치 먹자 그냥 아무튼 맛있게 식사하겠습니다! 맛있게 먹겠습니다! 안녕!